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금융 요청 기대감과 주택지표 호조가 힘을 실어줬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04% 올랐고, S&P500 지수는 0.41%, 나스닥 지수는 0.1%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9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내비 15% 증가한 87만 2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상해는 물론 4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더욱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유럽연납과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 등 이른바 트로이카 실사팀은 그리스 재정 사태를 지원하기 위한 긴축 및 구조개혁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이뤄 며칠 안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3월 20전 내린 1,104원으로 거래된 이후 1,103원 3시점까지 낙폭을 키우며 전날 기록했던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수출업체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한밤 글로벌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유럽 증시는 스페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3주 만에 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뉴욕 증시는 충조세를 거듭한 이후 장막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세로 강부화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국내 정치를 보면 그동안 매도세를 보여주던 투신권이 한 달 만에 매수세로 돌아오면서 강세를 보여주죠. 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1,950포인트를 회복해주기도 했는데요. 오늘 추가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중국 쪽 소식에 귀를 기울여 봐야겠습니다. 오늘 3분기 GDP 발표 그리고 여러 경제 지표들이 한꺼번에 나올 텐데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자세한 대응 전략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2부 첫 순서는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멋진 여자 박미라 인권님 안녕하십니까. 전국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염둥이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1,950포인트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는 단기 고점에서 매도하고 한번 쉬어가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아무래도 중국 쪽 GDP 발표를 앞두고 이 시장에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흐름 예상하는 목소리도 높은데 오늘 변동성이 좀 커질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오늘부터 변동성이 한 제가 볼 때는 다음주 월요일까지 변동성이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증시는 제가 볼 때는 62대 안평 안착에서 아직까지 쉽게 갈 수 없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한 템포 쉬어가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미국 증시들이 지금 시세에 비해서 분위기에 비해서는 엄청 고점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 증시가 사실 충분히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있는 이 상태가 제가 볼 때는 글로벌 증시에 덕이 되는 게 아니고 독이 되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해 증시가 사실 중국이 조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상해 증시가 호재가 나오더라도 크게 뜨는 모양은 오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제가 볼 때는 오늘 조금 어제 팔았으면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제 여러분 저한테 112평의 지지를 받을 게 저항을 받을 것이나 112평의 저항을 어제 정확히 받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12평의 저항을 여러분께서 꼭 한번 생각했는데 오늘 112평에서 시작하거든요. 주가가 112평을 시작하는데 112평을 쉽게 돌리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112평 떨어지는 견들차드가 굉장히 제일 고점 견들차드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112평이 올라가더라도 112평을 돌리지 못한다면 제가 볼 때는 주가는 크게 움직임 없는 하루 쉬어가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 112평이 오늘 급격히 떨어짐으로써 견들차드가 112평 위로 갑니다. 512평은 상승하고 있고 이 112평은 하락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혼조거든요. 그러면 212평과 112평은 하락하고 있는데 512평은 지금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전체적인 박스는 검은 박스인데 조금 불꽃적인 씨앗이 있다. 결론은 제가 볼 때 소수 몇몇 종목이 시세를 내는 그런 등락비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모양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한번 쉬어가자. 어제 성성촌는 말을 안 듣고 고점에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 저가 여러분께 1960포인트 이상에는 적극적인 매도에 동참하라고 했는데 매도에 동참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현금화에 주력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볼륨제 밴드 하단선에서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양인데 볼륨제 밴드 하단선에서 올라가지만 지금 볼륨제 중간선인 212평이 급격히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12평을 한번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상량으로 부딪히는 것보다는 212평이 내려와 견들차들을 부딪히는 그런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2평 자체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상승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좋은 점과 두 가지의 나쁜 점이 있습니다. 확실한 지지가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주가가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두 가지고요. 두 가지 나쁜 점은 612평이 급격히 상승함으로써 견들차드가 언제든지 612평을 하방이탈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가벼운 2평들이 612평을 데드크로스 낼 수 있다는 이런 부분. 이런 두 부분은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612평이 상승하더라도 2평 자체가 데드크로스 나 버리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평이 데드크로스가 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한테 지금은 짧게 짧게 스윙을 하는 그런 모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시가에서 주식이 크게 상승했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외국인들이 선물을 어제 4천억 정도 손잘매하면서 올라갔습니다. 4천억 정도 사면서 푹 끌어서 4천억 정도 정리하면서 주가가 급등해는 그런 모양을 보였거든요. 그 자리에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제 제가 줄 끊는 거 그대로 놔뒀는데요. 라인 끊는 거 그대로 놔뒀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저항받고 떨어질 것이다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 보다시피 260 언저리인데 259 자리거든요. 그래서 259 자리에서 라인을 막고 주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라인을 보면 여러분도 중심이 보일 겁니다. 중심은 255의 중심이 있습니다. 주가가 여차하면 선물 2 정도는 바로 정도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기관들이 꼼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0조 강가에 찍다가 지금 9조 1천억 정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 크게 외국인과 기관들은 프로그램 매수 누적을 보면 크게 동향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형태는 크게 외국인과 기관들은 크게 의존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모든 것이 선물과 환율에 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율이 지금 방금 우리 박미라 인컨님도 말씀드렸지만 1,105원에 갱신하는 모양입니다. 이거는 수출업체들이 비명을 지른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해외 수출은 400불에 하면서 국내에 800불에 파는 휴대폰 업체들은 먹고 살만하겠죠. 국민들을 등 쳐가지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이 환율의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환율의 강세, 원화의 강세 이 부분은 우리 국가에 굉장히 먹구름이 겹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전체적으로 봐서 장 자체는 초춤초춤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제 기업고 선행스펜1이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선행스펜1 하락은 주가가 매도 타임이라고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고점 매도 날이다. 그리고 선행스펜1 떨어지는 날은 생각할 것도 없이 매도입니다. 그래서 이래도 일목경찬비로 안 배운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배신하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장 자체가 어제 제가 기준구선과 전환선에 정황돼서 선행스펜1이 꺾일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꺾임으로써 주가 자체가 제 약세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도 기준선은 별탈 없지만 전환선으로 인한 하락이 또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락이 예상되는 것은 선행스펜1이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은 절대 주식 사지 마시고 하루 정도 쉬어가는 그런 공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선행스펜1이 하락할 때, 선행스펜1이 하락할 때는 주가가 절대 상승할 수 없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선행스펜1이, 자 여기 보시면 바로 나오죠. 전환선이 상승하지 않고는 절대 주가가 상승할 수 없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환선이 하락할 때 주가는 분명히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전환선이 오늘도 하락을 추가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주가가 오늘 아침에 조금 반등하더라도 주가는 계속 약세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선행스펜1이 하락함으로써 전환선도 하락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넉넉한 마음으로 하루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수익을 말하다 해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전환선이 선행스펜1을 하락 이탈하면 본격적인 조정 포인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익률을 말하다 오늘 저녁 10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상세한 시황을 분명히 말씀해 드렸고요. 지금 주식은 여러분 보다시피 상승폭의 38% 조정받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이렇게 되면 하락폭의 62%나 많이 떠봐야 62% 그 62%가 1980포인트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보시면 한 15포인트 뜨면 15포인트 대신 빠지면 굉장히 많이 빠질 수 있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주식은 돈 버는 것보다 돈 잃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지금 장세는 짧게 짧게 방망이 쥐고 치더라도 지금은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 템포 쉬는 것도 굉장히 넉넉한 마음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자리가 선행스펜1 전환선 기준선 3개의 퇴선이 저항을 굉장히 표출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께서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방어적인 게 굉장히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여러분 준 플레이오프가 있었죠. 그 야구에 보시면 밀어내기가 중요하거든요. 밀어내기란 게 뭡니까?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시간을 이겨야 된다. 지금 같은 장은 올가미 장이다. 여러분이 설치면 설칠수록 급등주를 찾으면 찾을수록 깡통찰 수밖에 없는 그런 현명함을 부정한 현명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서 여러분 주가가 빠질 때 천천히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은 여러분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S&P 나스닥 선물을 꼭 보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24시간 하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S&P 나스닥 선물이 두 개 다 상승하면 주가는 상승할 것이고 한쪽이 마이너스면 혼조고 두 개 다 마이너스면 주가는 하락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S&P 나스닥 선물 중국 증시 두 포인트만 보시면 오늘 하루 시원하게 시원하게 주식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면서 해야 됩니다. 공부해서 절대 남주지 않습니다. 오늘 10시 수익을 말하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 S&P 나스닥 선물과 중국 상해 증시를 보시면서 청송촌을 생각하면서 하루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을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쉬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익을 말하다 신창환 대표님의 강의는요. 오늘이 아니라 금요일 중에 10시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 유망 업종과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건 전문위원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유진 로봇부터 AS 받아볼까요. 지난 9월 19일 추천받은 종목인데요. 장중에 목표가 도달했더라고요. 이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목표가 도달은 이전에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강했었는데 그때 사실은 재료가 떠서 주가가 강세를 띄웠습니다만 그 다음날 워낙 강하게 빠져버리는 바람에 다시 원상복귀가 됐던 것이고 또 그것을 다른 면에서 얘기를 한다면 주가가 다시 원상복귀가 됐기 때문에 못 사신 분들은 재차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목표가에 다시 한 번 왔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주가의 흐름 자체가 지금 재료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 어제 실질적으로 상승을 한 것이 정부에서 연간 10년 동안에 3,500억을 투자를 해서 25조 원 규모의 시장을 육성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의 급등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런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고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어제 장 후반에 지수 자체가 밀리는 상황에서도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상당히 좀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준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또 다시 조정을 줄 때 재공약을 한다든지 이러한 대응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단기 수익 정도는 충분히 발생을 했고 목표가에 달성을 했기 때문에 다시 눌림목을 준다라면 재공약을 해볼 수 있는데요. 다만 지금 현재 상승의 속도를 보면 동부 로봇이 좀 더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테마성 종목군들의 진행을 보면 덩치가 크고 작고에 따라서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나고 그만큼 강한 매수제가 유입이 안 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부 로봇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테마 종목군을 할 때도 기업의 어떤 기본적인 가치라든지 아니면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부분 정도는 뒷받침이 돼주는 종목을 하시는 게 낫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앞서 소개드렸던 아이리버라든지 아니면 유진로봇 같은 종목군을 저가에서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가시는 게 좋고요. 특히 시장이 조정의 조짐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의 추격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주가가 저점에서 최대한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야지만이 이전보다도 훨씬 더 작은 수익률을 주는 이런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저가를 노리셔서 공략을 하시거나 이렇게 가시는 게 좋겠고 또 동무로봇이 빠르다고는 하지만은 현재로서는 안정성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기본적으로 실적이 되는 종목군들을 가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유진로봇 AS를 받아 봤습니다. 저희가 매시간 관심 업종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네, 오늘은 사실 업종 자체보다는 리스크 관리라는 차원에서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사실 시장이 그동안 상승세를 계속 타왔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 쪽이 거래소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8월, 9월 달에 상승세를 이어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조정에 대한 우려감도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정을 좀 받은 상태고 이미 21선 입형을 이탈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낙폭이 커져서 저점 매수가 들어와서 반전 포인트를 한번 잡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반전이 나왔을 때 1960선이나 50선의 저항을 받느냐 아니면 거기를 돌팔해서 2000선까지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진행이 결정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거래소도 저항 라인에 부딪히면서 그렇게 강한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 쪽에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코스닥 쪽의 진행을 보면 장중에 진행을 보시면 분봉상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트를 잠깐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면 보시는 것이 30분봉 차트인데요. 30분봉을 보시면 그동안 주가는 상당히 견주하게 진행을 해왔고 특별하게 어떤 큰 변화를 준다든지 이러한 모습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잠깐 잠깐의 하락은 있었습니다만 빠른 회복을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변동성이 적게 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봉상의 진행에서도 장대음봉이라든지 이런 긴음봉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가는 8월 달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타왔고요. 그러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하락 리스크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종목을 어떤 걸 거래하시든 간에 아무래도 수익 목표치를 좀 짧게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최대한 저가를 노리셔서 공약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은 기존의 흐름이 좀 약한 종목이라든지 아직까지는 살짝 깨고 내려가는 종목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더 낮은 지점을 노리시는 게 낫겠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이미 많이 빠져가지고 손실을 많이 본 상태에서 뭔가 대응을 바로 자르기는 좀 힘든 종목들이라면 성급하게 저점 매수를 추가로 하지 마시고 좀 더 바닥이 잡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약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소하고 달리 프로그램 매수나 그 다음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대응이라든지 기계적인 대응이 없고 심리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한 번 매수가 들어올 때는 꾸준히 계속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매수가 들어오다가도 또 조정을 받을 때는 또 쉬지 않고 계속 좀 내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관계로 조정을 받을 때 수익을 지켜내질 못하면 결국은 또 다음 수익이 나오기가 힘든 구조로 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보면 수익을 못 지켜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를 드린다면 리스크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주자라는 말씀에서 지금 오늘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좀 리스크 관리에 집중을 해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오늘 관심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관심 종목은 역시 지금 시장에서 계속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게임 관련주를 또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게임 관련주는 사실 모바일 게임 관련해서 지금 아주 강력하지는 않지만은 계속 꾸준히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 상태고요. 고가권에 있는 종목 말고 바닷권에 있는 종목을 공약한다면 아직까지는 승산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스크 관리를 우선한 형태에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말씀드릴 종목은 네오이즈인데요. 요번에 추천을 한 번 드렸다가 목표가 달성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급락세를 타서 원래 매수가를 소개 드렸던 가격대까지 다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재공약을 하실 수 있고요. 매수가는 만 7,500원 보실 수 있고 목표가는 만 9,200원으로 요번에는 목표치를 조금 낮게 잡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기준가도 만 6,000원 정도로 조금 타이트하게 그렇게 잡아서 시장의 리스크에도 대비하고 또 수익을 얻는 이런 식의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수익을 봤던 종목인데요. 네오이즈에 관심 있으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건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노석입니다. 매일 아침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또 신규 편입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죠. 스페인에 대한 부재금융 기대감과 또 미국 주택집행 호조로 유럽증식, 뉴욕증식 모두 상승했습니다. 이 영향이 국내 전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반포지점의 최승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한금융투자 오늘장 전략 세워주시죠. 네, 최근에 전일 같은 경우는 유럽위기 완화에 따른 글로벌 시장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종합적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은 시기의 문제지 당연히 실시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구제금융의 신청 방법과 긴축의 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일지가 문제가 되는데 현재 지원되는 논의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구제금융을 신청을 하게 돼서 전면적 통화 거래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제2의 LTR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효과를 기대하게 돼서 스페인 문제는 중립 이상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중국의 18대 당대회가 11월 8일 날 기회가 됐는데 그 일정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중국 새로운 정권에 대한 부양책 기대도 지수의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는 시간이 흐를수록 월말에서 다음 달로 넘어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매수세 같은 경우는 국채 수익이 하락과 함께 증가를 했는데 최근에 스페인 국채나 미국 국채가 상당 부분 크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도 우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시장을 지도했던 코스닥 시장과 중소형 종목이 향후에 시장을 이끌 것이냐 대형주가 이끌 것이냐 이러한 문제인데 최근에 코스닥 시장과 중소형 시장에 대해서 차익 실현 욕구로 인해서 이틀간 다소 큰 이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도 코스닥과 중소형 종목의 시세가 정점을 찍기보다는 오히려 2차 상승을 위한 당연스러운 조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정치성 테마 종목이나 실적이 없는 아래 종목들은 시세의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코스닥과 중소형 종목의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한금융투자 오늘자 신규 편의 종목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편의 종목은 일단 첫째는 일진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입니다. 일진 디스플레이는 터치 패널을 만드는 업체인데 하반기 다음 주 정도에는 윈도우 8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윈도우 8이 출시가 된다면 중대형 7인치 이상으로 터치 패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진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 1차 밴더인 동시에 중대형 터치 패널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이고 두 번째 종목은 인터파크라는 종목인데요. 인터파크 역시 공연과 뮤지컬 티켓 부문의 판매 호조에 따라 판매는 호조가 되고 있고 또 투어 부문이 지급고가 증가를 하면서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이 턴유라운드의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실정 오면과 더불어서 아이마켓 코리아를 인수를 했는데 그 부분에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되고 자외다의 비용 통제가 강화되는 점도 긍정적으로 판단이 돼서 일진 디스플레이와 인터파크 두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진 디스플레이와 인터파크 두 종목 다 하반기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선 과정과 함께 신한금융투자 오늘장 전략과 또 신규 편입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평택총렴 정호영 전문가와 오늘장 실전 매매기법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글로벌 증시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제여서 상승세를 이어갈 거란 가능성에 무기가 더 실리고 있는데요. 오늘 단기, 중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단기적으로는 오늘 1950선 이탈이나 1975선 돌파 둘 중에 하나에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걸 먼저 생각하고 있는데요. 10월 10일에 제가 그렇게 조언했었죠. 1950에서 1975선 사이에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지난주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러니까 1965선까지 찍히고 살짝 밀려서 끝났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래쪽보다 위쪽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장세는 뭐냐 하면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은 1차 목표는 달성했고요. 그러니까 10월 10일에 제가 그랬잖아요. 1950에서 1975선 사이 반등할 거다. 그러니까 그게 1962.50인데 어제 1965까지 갔으니까 1차 목표는 달성을 했죠. 그런데 현재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가주면 좋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고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기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는 만약에 거품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전고점은 돌파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이라고 보면은 9월 19일에 이렇게 했던 2012포인트거든요. 그건 좀 어렵지 않나 봐요. 왜 그렇게 보냐면은 해외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하고 결국 추세가 연동되는 이런 상황인데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증시하기에는 좀 아직은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전 고점이 9월 19일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날이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반등이 나왔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도 1965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살짝 이제 내려와서 끝났는데요. 오늘 1950이 쉽게 깨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가 자체가 플러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웬만하면은 1960전 이상으로 출발할 겁니다. 그러면 대략 1960전 이상에서 출발한다고 봤을 때 최소한 1970, 60전 된다고 하면 1975전 이상 한번 기록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해외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나우존스 차트인데요.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지난 9월 중순 그다음에 10월 초순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한번 상승 기회가 있었지만 한번 밀렸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또 근처까지 간다고 하면 세 번째가 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돌파한다고 해도 좀 무거울 것 같고요. 밀리게 되면은 이거는 뭐 더블 고점이 아니라 트리플 고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 어떤 매물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단기적인 거 중기적인 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오늘 1950선 이탈이나 1975선 돌파의 어떤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 이미 이제 조언했던 1차의 어떤 반등 구간을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장세로 여기서 좀 더 올라가주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요.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아직은 좀 불안하게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자막을 보시면은요. 재미있는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요. 불안한 코스닥 시장 일교차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를 이제 1950포인트라고 대충 환산한 지수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일교차가 3.74%였습니다. 화요일이 2.09%, 수요일이 1.38%였습니다. 이게 이제 코스닥이니까 이제 쉽게 와닿지가 않는데요. 코스피를 환산했을 때 일교차가 얼마나 되느냐. 무려 72포인트, 40포인트, 26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거죠. 상처로 생각해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최근에 코스닥 급등락 반복의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미국 다오전수가 나스닥보다 훨씬 강세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오전수 같은 경우는 61산 2.09% 수준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스닥을 이탈한 상태에서 다시 반등 나오는 이런 추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최근에 코스피보다 훨씬 더 과도한 거품이 발생했습니다. 너무나도 셉니다.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가 올라갈 때 겨우 따라가는 게 코스닥 시장인데 정반대가 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고점일자하고 코스닥 고점일자하고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 올라갈 때는 그렇듯하게 좋은데요. 하락할 때는 치수를 방어할 만한 버팀목이 없어요. 코스닥이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코스닥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지도하는 코스피하고는 다르게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개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이거든요. 또 하나가 뭐냐면 프로그램 매매가 있긴 합니다. 코스닥도 하지만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차익은 없고요. 비차익밖에 없는데 코스피의 프로그램 매매하고 비교하면 이건 참 의미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인데 자망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쨌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코스피 일교차하고 비교해봐도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월요일 같은 경우에 코스피 일교차가 26포인트, 화요일이 13포인트, 수요일이 16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만약에 코스피로 환산했을 때는 일교차가 70이 40, 26이니까 얼마나 차이가 커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코스닥이 굉장히 급등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코스닥은 현재 굉장히 불안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수가 좋을 때는 여러분들이 계속 단타하시면서 보유 마인드가 나쁘지 않은데요. 만약에 지수가 급등하면 여차하면 던질 준비를 해달라.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어쨌든 코스닥은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단기, 중기 전망과 함께 코스닥 지수의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까지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오늘 전략 세워볼 텐데요. 주식 비중, 전업 투자자는 50% 보유하는 거 맞죠? 네, 전업 투자자들 같은 경우 50, 직장인 25 정도가 많은데요. 어쨌든 1950전 이상에서는 25에서 50 정도 보시고요. 1950전 미만에서는 0에서 25, 큰 기준으로 이것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75선 전후가 되면 웬만하면 매도하고 관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량주와 개별주 단계 공략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이렇게 해주세요. 우량주 같은 경우는 코스닥 인터넷이나 디지털 콘텐츠가 좋겠고요. 개별주는 정치인 관련주가 저는 어차피 다시 갈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어차피 두 달밖에 안 남은 상태고 뭐가 가도 가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안 태마주 같기 때문에 솔직히 갈 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공략하신다면 뜻밖에도 우량주는 코스피에서는 제가 이미 증권하고 정기준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초에. 그러니까 지금 찾기는 살짝 좀 늦었고요. 새롭게 잡는다 그러면 최근에 조정받았던 코스닥 인터넷이나 디지털 콘텐츠가 무난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 관련지 뭐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어쨌든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강연에 있으시죠. 다시 한 번 안내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10월 20일 토요일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있습니다. 선능역에 있는 동부금융센터에서 하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그 말씀만 드릴게요. 50분 후에 안 하실 겁니다. 보통 이제 토요일날 강연에 시간 내서 오셨는데 좀 실망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시청자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더라고요. 갔더니 광고나 하고 틀떠분 소리를 하고 그냥 너무 시간이 아깝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아마도 이미 오셨던 분들은 제 강연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제가 진심으로 정말 좋은 내용을 정성스럽게 전달해드리니까요. 이번에도 그냥 편안하게 오시고요. 진짜로 다녀가시면 정말 잘 왔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좋은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택총놈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청계구리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승모 전문위원님과 전화통화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네. 간밤 글로벌 전시 분위기도 좋았는데요. 예상 체격가를 보니까 좀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네요. 오늘 시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오늘은 일단 뉴욕진시가 스페인이 전면 구제금융을 요청을 할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 또 주택 지표가 호주세로 인해서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에 속폭 상승하는 흐름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흘 연속 오름세를 좀 이어갔던 증시가 있는데 지금 이 불안 속에서도 기업들에 대한 실적들이 선방을 하면서 또 여기에 경제 지표들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지금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심리적 안정을 주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흐름을 봤을 때 지수의 고점 자리가 1965포인트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시장에서 고점 자리에서 보여줬던 자리에서 한 2분의 1 정도 회복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상승 모멘텀에 대한 부재성을 좀 두고 시장을 좀 지켜봐야겠는데 지금 국내 상승 증시 모멘텀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제한적인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여기서 뉴욕 증시가 추가로 반등했을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일단 1980포인트까지 우리가 목표가를 좀 잡아두고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930포인트에 대한 만약에 주가가 다시 대밀리는 흐름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이번에는 1930포인트를 깰 수는 있지만 1920포인트 그리고 1930포인트 내에서 다시 한 번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놓고 일단 여기서는 쌍바닥 패턴으로 다시 한 번 주가가 반등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과 해외 시장에 대한 호대성 반발 매수로 인해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냐 두 개의 패턴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급 등향을 좀 봤을 경우에는요. 기간 투자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좀 돌아오고 있고 또 지속적인 매도로 보여주었던 이 투신권들이 다시 우리 코스피 시장에 다시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국내 펀드 쪽으로 유입되고 있는 자금이 지금 상거래를 연속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보다는 저점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좀 보는 것이 어떤가 좀 이렇게 보여지겠고요. 그리고 또 어제 또 얘기해드렸던 게 있었죠. 단기 낙폭과대 종목을 우리가 좀 유심히 보자 그랬었는데 시장의 흐름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의 인기를 보여주었던 종목들이나 주도주 역할을 보여줬던 엔터주, 게임주, 카지노 관련주들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겠는데 이 업종들이 단기 낙폭과대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반드시 수급 주체를 확인을 해서 코스피는 지금 장중 조정을 거쳐서 강세장 연속에 대한 패턴을 좀 볼 수는 있겠지만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리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0포인트를 지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단기 조정도 일단은 우려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달하면서 지금은 코스피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1930포인트에서 적던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포지션에서는 관망과 혹은 포지션 유지 홀딩 쪽으로 좀 말씀드리겠고 반면 코스닥 쪽에서는 520포인트를 이탈하지 못할 경우에는 코스닥 쪽에서는 비중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초가 베팅할 수 있는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시초가 베팅 종목은 TK케미칼이라는 종목으로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바로 접근하기보다는 전일 보여주었던 수급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당기 공략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종목은 한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 한 보일 정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거래량들이 발생되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상한가가 만들어졌던 이 스타트 지점으로부터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이후로부터 지금 박스권 상당 구간대, 저항이 되고 있던 이 자리 구간대에서 기간 투자자들이 꾸준한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매물대에 대한 부담감, 물론 적습니다. 이전에 보여주었던 이 구간동안의 거래량들이 거의 미비한 수준의 또 상한가로 강한 매물대를 투화를 시켜줬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수급 주차에 대한 새로운 등장으로 인해서 매물대 부담이 적다. 고점 추격 매수가 아니라면 순탄한 흐름을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고 일단 시초가 배팅 가능 말씀을 드리면서 적정 매수주가 2,230원, 목표가 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원활한 대응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의 시초가 배팅 정보, TK케미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K케미칼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상환 전문위원도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장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네, 금일에 가지고 나온 종목은 데아티아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데아티아이는 철도 관련주로 해서 철도 신호 관련 시스템 전문업체인데요. 최근에 브라질과 500km 구간 정도 고속철도 건설과 운영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안철수 후보가 북한 경제와 대륙철도에 관한 발언에 의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런 대선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 단순 인맥주로 움직이는 종목들보다는 후보들의 발언이나 움직임, 정책에 의해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맥주에서 정책주로 매수세가 옮겨 타고 있는 모습인데요. 따라서 데아티아이 같은 경우도 유라시아 철도나 북한 경제 개방에 따라서 철도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유지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이고요. 어떤 수급적인 면도 살펴봐야겠는데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에서 꾸준하게 매수세가 연속적이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그 강도가 점차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흐름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첫 해를 보면서 기술적으로도 말씀을 드려보면 이 종목은 올해 5월, 6월에서 횡보세를 보이다가 횡보하는 모습을 쭉 보이다가 8월 중순부터 강한 시세가 붙기 시작한 종목인데요. 이 종목 10월 9일에 안철수 후보의 발언에 의해서 10월 9일이죠. 발언에 의해서 대륙철도 발언에 의해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보다는 조정이 나오는, 조정 흐름의 국면을 보이면서 약간 좀 쉬어가는 듯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한가를 가기에 앞서서 이날 9월 19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앞서 있는 물량을 매집하고 싶어하는, 물량을 충분히 가져오고 싶어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상한가, 상한가 이후 이런 단발성인 시세로 그치지 않고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이유를 또 볼 수 있는 것은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 가격대 부관이 앞서 있던 정고점의 매물대와 비슷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은 앞서 있는 이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좀 쉬어가는, 이런 쉬어가면서 앞서 있는 정고점을 돌파해줄 수 있는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따라서 적어도 한 정고점 부근인 2,400원까지는 단기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따라서 좀 이 정목 매수가를, 적정 매수가를 좀 말씀드리자면 전 17일에, 어제죠. 17일, 어제 종가 부근인, 10월 17일 종가 부근인 2,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로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로는 앞서 있던 9일의 상한가 부근이죠. 이런 상한가의 고가 부근에서는 좀 강한 저항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 시에 강한 저항을 받으면서 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도달할 시에는 좀 비중을 좀 줄이면서 남은 물량으로 좀 계속 대응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서 있는 이런 캔들이 좀 많이 모여 있었던 이런 가격대도 있었죠. 이렇게 캔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가격대에서는 좀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매물대에서는 강한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저항을 뚫으면서 돌파를 해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맞고 좀 하락할 수 있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이는 식으로 대응을 계속 이어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단기 목표가는 2,090원, 2,090원까지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1,935원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1,935원 가격대가 좀 애매한 가격대로 보이진 않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9월 19일에 이런 매집을 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면 세력이 이 이하로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 이하로 좀 물량이 내려간다면, 가격대가 내려간다면 앞으로 좀 추가하기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전에서 좀 손절을 하고 계속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목표가는 매수가는 2,000원, 목표가는 2,090원, 또 손절가는 1,935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아티아이 살펴봐 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요즘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이런 날씨에 잘 어울리는 강연회가 줄줄이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강연을 통해서 투자 정보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